정부는 가상화폐를 투기로 판단하고 거래소 폐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. 김병룡 기자입니다. 지난 2009년 등장한 비트코인. 처음 목적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나 세계 각국에서 해킹 우려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였습니다. 하지만 비트코인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어서 사실상 화폐 기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투자자의 4%가 전체 비트코인 97%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른바 호들러라고 불리는 소수의 거래자로 인해 부가 한쪽에만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. 가상화폐가 거래나 결제수단이 아닌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 자산으로 변했다는 겁니다.